헨리 나우엔의 마음의 문을 열고 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정신과 의사에게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자 말자 발작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기물을 파괴하고 그랬습니다 간호사를 몇 사람 불러서 겨우 제압을 하고 진정을 시키고 진료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뭔가를 꽉 쥐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풀어보니까 마지막 새끼손가락에 퍼렇게 된 1센터짜리 동전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돈을 자기와 같은 가치로 보고 문제이지만 이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전부 없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 긴 시간을 시달리며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그렇게 움켜쥐고 있었는데 이 얘기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한 단면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곳곳에 물질을 필요로 하는 것은 너무 많고 없어서는 안 됩니다만 지나치게 물질을 크게 보고 거기에 의존하고 또 집착하고 그래서 결국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돈에 휘둘리고 말려들게 되면 여러분 삶도 다 무너지고 또 우리 신앙도 부숴버리는 그런 결과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의 정립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필요 때문에 이제 머니머니라는 설교가 기획이 되었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도 걱정이 많았는데 또 혹시 오해로 듣지는 않을까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은 돈을 바르게 모으는 저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평범하고 또 할 얘기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저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착각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너희는 보물을 땅에 사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 두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서툴게 기억하고 저축이나 준비하는 건 잘못되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지금도 계세요 또 목회자들이 특히 이런 부분을 터치하거나 얘기하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사꾼 직업을 하고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 두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진짜 의도가 뭘까요? 돈을 그냥 돈으로 두라는 거죠 돈을 하나님처럼 생애를 걸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해서 파경에 이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돈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 속에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 그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 또 저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후나 또 어려운 때를 위하여 미리 미리 준비하고 저축하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지금은 이 잡지가 폐간이 됐는데 빛과 소금이라는 종교 잡지가 가장 많이 읽혀졌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토론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축이나 투자 같은 이런 것들은 전혀 터붓이 될 때고 믿음이 부족한 행위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다 아시는데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데 무슨 그런 대비가 필요하냐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그래도 저축하고 투자하고 교회가 미래의 성전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수건금을 모아두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은 상식이지만 성경에서도 건전한 준비, 저축 이런 것들의 예를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다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달란트 비유도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자문에도 여러 곳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자문 6장 6절 이하의 어리석은 생각을 해가지고 상식 밖에 머물려 있는 자들에게 개미를 보고 배우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결혼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비한다 모은다 여러분 이게 저축하라는 뜻이죠 풍성한 추수기에 그렇지 못한 어려운 때를 위해서 대비하고 저축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지나친 축제 물실을 모으고 원래 용도를 넘어서서 축제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기보다는 돈의 기대에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교육 또 미래의 소득 감소 또 돌발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미리 저축하고 또 준비하는 것은 결코 비성경적이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업들도 다 합니다 무슨 대손충당금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외상값을 받지 못하거나 또 꽂은 돈을 제때 받아 들이지 못할 때 또 퇴직급여도 미리 지고 넣을 걸 모으고 또 기계나 시설 이런 것들의 노후를 준비해서 감과 삼각비를 또 중당금으로 준비하고 이건 너무너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린 이 장세기의 말씀 요셉의 케이스는 이런 문제에 더 확실한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흉년을 대비한 것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또 대비하고 저축해야 된다는 가장 확실한 예인데 본문은 길지만 우리가 끝부분을 짧게 읽었고 저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애국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이해도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워서 꿈 해석에 능한 요셉을 데려옵니다 요셉은 그 꿈을 듣고 그건 7년 동안 이 땅의 풍년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7년의 풍년을 다 잊을 만큼 큰 흉년이 찾아온다 그래서 그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 라는 게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애국 왕에게 알려주잖아요 바로는 그 해석을 듣고 너무 옳다고 생각하고 치열한 생각이라고 여겨서 요셉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당신이야말로 일의 적임자가 아닌가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게시대로 7년 풍년에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비축하게 됩니다 경제 총리인 요셉의 이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이 뭐냐 하면 그 좋은 시간 7년 동안 20%를 미리 비축하고 저축해서 흉년을 대비한다 자 53절 5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애국 땅에 7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국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 결과는 어땠습니까 애국만이 아니라 근동의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르막이 있고 승승장구 잘 될 때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최근에 또 임금도 그냥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피크자가 있고 특히 청년기와 장년기가 풍년의 때라면 노년기는 흉년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명과학자들의 최근의 견해를 들어보면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뭐 평균 수명 또 최대 수명 기대 수명 이렇게 표현이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기대하는 수명은 100세입니다 이미 최근에 성도들의 죽음을 간간히 우리가 그 알림을 통해 듣잖아요 보면 90세 넘는 분이 꽤 많아요 일본 같은 데는 엄청나고요 이미 기대 수명은 우리 시대에 지금 100세를 넘어섰고 2050년이 되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120세가 기대 수명입니다 또 최근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학자들의 심각한 토론 그때 나온 근거를 가진 연구 결과를 가진 데이터를 보면 전국적으로 150세를 기대한다 기절 초풍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정말 잘못하면 준비가 안 되었는데 여러분 100살 120살 이건 진짜 재앙이 될 수 있잖아요 청년과 장년의 때 그저 돈 잘 벌고 풍년 들었다고 흥청망청 그렇게 마음대로 서버리면 노년의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정말 민폐 끼치고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 외면하거든요 예전하고 달라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축하는 것은 돈에 매이지 않는 기본 필요를 확보하는 가장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사실 막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 설교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정말 좀 재정적인 자유 내가 소득이 작고 나는 운이 없고 기회를 맞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돈에 매이지 않는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가장 기본 스텝이 저축이에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우리 시대와는 나라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도 만나보면 다 해요 코인하고 테슬라 조각도 가지고 있고 다 근데 이 기본 저축이라는 기본 스텝을 놓치고 그 날아가면 그건 어디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축은 돈을 모아서 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미래를 대비하는 작은 장치입니다 섣부른 재테크보다는 작은 작은 돈을 모으는 이 저축이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독립에 쉽게 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너무 평범하죠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2부 설교를 하러 내려오면서 우리 행정공사에 야 오늘 설교가 너무 힘든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다 이해나 했을까 도움이 됐을까 그 친구는 언제나 좋은 말을 합니다 꼭 필요한 얘기였습니다 확인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모건 하우젤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앞에 소개하지 않은 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럴 내용도 없지만 3천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여러분 금융가의 그 금융의 에세이를 쓰고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평생을 여기서 먹고 산 사람인데 얼마나 그 책이 교훈이 있었으면 세상에 3천만 부가 팔렸겠습니까 이 저자는 이 책 보면 다음 주쯤에 추천도서로 나갈 텐데 사람들에게 저축을 하라고 설득해야 하는가 본인의 스스로 책 앞부분에 묻고 바로 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야 한다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 넘어서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저축을 하는 사람 또 저축을 하기에는 나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 라고 핑계되며 저축하지 않는 사람 또 세 번째는 나는 저축할 필요가 없다 많은 금액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기본 스텝을 놓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슨 저축이 필요할까 결국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 때문에 이 책이 쓰여졌고 이 챕터를 할애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부를 삼는 것은 경제적 자유는 투자 수익률과 거의 관계가 없다 저축률과 관계가 있다 얘기를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괜히 그냥 성경만 자막으로 보여드리자 여러분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고 충분히 내가 사용할 금전적인 물질을 확보하는데 투자 수익률과는 거의 관계가 없고 저축률과 관계가 깊다 믿기지 않으시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 모건 하우젤은 그의 통찰력을 보여주는데 너무 평범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지루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몇 사람이나 책을 사서 보겠습니까 1970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석유 파동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경제는 발전하고 석유를 사용하는 양은 날마다 늘어나고 세계 경제도 상장 추세고 이런 속도로 나아가면 석유가 동이 날 것이다 그렇지만 다행히 석유는 동이 나지 않았습니다 석유를 더 많이 찾아내고 유전을 개발하고 채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키인데요 석유 파동을 인류가 극복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전보다 더 에너지 효율이 나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든 겁니다 자동차도 주택도 공장도 같은 양의 기름이면 훨씬 더 많이 오래 쓸 수 있는 효율성을 찾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 60% 에너지가 사용되면 예전처럼 할 수 있고 도로에 다니는 모든 차량들은 1975년에 비하면 에너지 효율이 두 배가 되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넘긴 비결이 뭐라고요 막 유전을 더 많이 찾고 막 개발하고 그래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해서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사실 에너지를 개발하는 기름 유전을 개발하는 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불확실합니다 최근에 6월 며칠입니까 대통령이 아주 상기된 얼굴로 포항 앞바다에 기존 동해 가스전에 300배가 넘는 무슨 석유 가스가 매장되어 있고 내년부터 당장 추적량이 확실하게 나오고 뭐 탐사시 추 계획을 승인했다 그런 보도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불확실하냐 하면 이제 내년 되어 보면 또 모르겠지만 저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지만 경계성이 없거나 이런저런 상황으로 쉽지 않은 일들을 만나 한 번도 비용은 덜어갔지만 결과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만큼 이게 불확실한 일이에요 그러나 에너지 효율성을 찾는 일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차의 배기량을 줄이고 전등 하나를 끄고 코드를 안 쓸 때 다 뽑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절약을 실천하는 일은 그리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달렸고 개선될 확률은 어떨까요? 내가 실체만 한다면 100%라는 것 그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 문제를 저축과 투자 사이에 이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돈도 꼭 같다는 겁니다 투자 수익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 어떤 투자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 그걸 누가 알아요? 아니 지금은 성과를 내주지만 엔비디아가 어쩌고 그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러리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어떤 전문가도 어쩌면 석유를 캐내는 것보다 더 불확실성 위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소득이 적든 많든 개인의 저축, 검소한 삶은 우리가 얼마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고 지금도 미래도 전혀 변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행만 하고 실체만 한다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건 하우제는 부라는 건 벌어들인 것을 쓰고 남은 것이 모인 것에 불과하다 소득이 높지 않아도 충분히 남길 수 있다면 되는데 그러려면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수입을 늘리는 건 뜻대로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으니까 저축률을 높인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재미가 없는 겁니까? 너무 뻔한 얘기입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거든요 소득과 저축률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이 얘기는 한 번 했잖아요 대구에서 제가 목회할 때 제가 성리던 교회 앞에 작은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받는 월급은 제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운동을 잘 하셔서 제가 이분하고 탁구를 쳤는데 탁구를 쳤다기보다는 탁구를 배운 겁니다 이분은 정말 선수를 능가할 만큼 잘 아시는 분인데 그런데 저처럼 못 치는 사람하고도 하루 종일 웃으면서 쳐주는 분이야 이거 진짜 힘든 일인 거 알죠? 여러분 골프든 무슨 의논이든 못하는 사람과 함께 쳐달라고 막 조르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서도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야 사람이 좋으시죠 그런데 저하고 친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잘 하는 분이야 그 아들이 저 교회 한동안 다녔는데 모사님 저는 노후 준비가 이미 다 끝났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아닌데 그런데 모사님이 어떻게 하니까 제 아내가 20년 전부터 개착할 때부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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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 모건 하우젤의 책 앞부분에 두 사람 얘기가 나와 한 사람은 그냥 너무너무 초라한 직종에 한 번도 제대로 정상적인 일을 못했는데 죽으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남기고 돈을 신고 한 사람은 하버드대학을 나오고 경제 수장을 하고 경제 위기와 함께 모든 게 무너지면서 깐통을 차고 이 둘의 차이를 뭘까요? 돈을 대하는 태도 자기 삶을 얼마나 방만하게 살았느냐가 만든 결과라는 수익률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이런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탓하고 상황 탓하고 기회 없었다고 말하지 않고 이런 돈에 매이지 않는 결과에 이르려면 일단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충동구매, 사치, 욕망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르메스, 벌키니가 그 백 있잖아요 이천몇백만 원 하는 거 보지도 못했죠 저도 그림으로만 봤는데요 그거 사서 그냥 바로 팔면 두 배를 밟습니다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그 하나 걸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걸치지 않아도 이미 걸작이고요 정말 독특한 사람들은 정말 더 걸작입니다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사실 대구 사람들이 또 대구 사람들한테 제가 몰매를 맞을 수 있는데 굉장히 멋을 냅니다 난 그 서울 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전 서울 돈도 별로 없는 지역에서 무슨 반듯한 사업체도 기반이 없는데 섬유 이런 게 없잖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치를 부릴까 미스코리아가 대구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 아시죠? 송중, 미용실 이런 데서 20명이나 미스코리아가 나와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죠? 하여튼 그런데 그 지역에 살면 그 지역 경서를 좀 따라가는 겁니다 서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그냥 추우면 박각을 주고 버티다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런데 저도 당연히 영향을 좀 받았을 겁니다 받았는데 최근에 제가 저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옷을 갈아입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주변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티 하나 청바지를 입고 계속 한 달도 좋고 물론 중간중간에 빨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렇게 남의 눈이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또 제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지도자니까 가끔씩 엘리베이터를 만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무언가를 걸치고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나를 붙잡는다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마음의 규모는 더 커지고 더 많이 소비하면 변중만 울리고 남는 것은 없고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첫 시간에 했던 행복 공식 기억이 나십니까? 행복은 소유 나누기 욕망입니다 분모가 욕망이에요 욕망이 분모가 작아지지 않는 한 분자가 아무리 소득이 늘어나고 투자 소득이 하늘처럼 커져도 결과는 점점 싸가지고 분자를 늘리는 일은 쉽지는 않지만 그 대신 내가 지금의 삶에 만족해하고 감사해요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절이에요 사실 도시인에게 맥주감사절은 1년의 반을 돌아보는 겁니다 참 빨리 지나갔지만 우리가 당이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마지막 날 지키고 있는데 그분의 은혜가 곳곳에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 월급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격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은 또 이야기합니다 투자 수익률을 0.1% 높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입니까 공부를 제대로 한 경제학을 아주 세게 한 사람들이 막 그래프 그리고 머리를 동해먹어 맨날 죽을 고생하면서 그래도 정확하게 몰라요 어디로 갈지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내 삶을 간편하게 만들고 필요 없는 욕망을 내려놓고 지금 멈추고 만족할 줄 알면 2, 3% 줄이는 것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축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늘리는 겁니다 아멘 지금 감사 그래서 이 모건 하우절은 돈은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돈의 심리학이 된 겁니다 왜 저축해야 할까요 청지기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 얘기는 뒤에 하도록 하고 돈의 행포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또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금전에 매여서 불법에도 내가 끌려갈 확률도 줄어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혹 예고 없이 찾아온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투자의 기회나 건강한 투자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되는 거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벌써 결론입니다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것은 절대 비성경적이지도 않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돈은 예상외로 만만치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가끔씩 멈추어서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돈을 버는지 왜 내가 이 돈을 모으고 저축하는지 저축의 날 10억을 모아서 상 받는 사람에게 물으니까 20억을 모으겠습니다 왜 왜 왜 30년 동안 동창회 가서 밥 한 번도 못 사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써서 본질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약합니다 여러분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의 차이지 그리고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재정 사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책을 읽거나 저희가 그 강사를 한번 금요철에 부르기도 할 텐데 또 가계부도 적어보시고 무슨 몇 퍼센트 더 주느냐 보다 여러분 그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무슨 5% 8% 준다 가보면 뭐 100만원 한도 내서 그냥 고객 늘리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는 거 그런데 휘둘릴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돼요 사실 뭔가 의미 있는 무슨 적금을 든다 딱 들면 그 적금이 새끼를 쳐서 버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보시면 알죠 뭐가 도움이 될까요 이 적금을 든다고 하는 동안 내가 절주하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참고 이게 확실하게 미래를 조금씩 당겨준다 이게 진짜 남는 거죠 그렇지만 써야 할 땐 설 수 있고 작은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요셉이 한 정책을 제가 이름을 붙었습니다 요셉 프로젝트 그러니까 내 소득의 20%만 저축을 해도 여러분이 젊다면 그러니까 200만원을 받는다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데 4, 50만원을 꾸준히 예를 들면 연금 저축 같은 데 넣어두면 15년, 20년 되는 기본 경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 그래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 한 가지 케이스를 소개하고 싶은데 너무 멋있는 일인데 제가 친하게 만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분당중앙교회 이분은 선조사 500가정의 연금을 들어줍니다 근데 그 금액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을 교회가 20년을 퇴어주고 10년을 거치기간을 하는데 30년 뒤에 연금을 딱 타면 여러분 선조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너무 너무 찬 가정을 목표로 하는데 딱 첫 주에 성도들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다 끝이 난대요 다시 두 번째 조가 필요 없을 만큼 목회자들도 어려운데 성교사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작은 한 교회가 이렇게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근데 그게 전혀 큰 금액이 아닌데도 꾸준하게 모아가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눈이 동그레지는데 그 동그레짐의 의미를 제가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설교가 위험한 게 뭔지 알겠죠 자칫하면 이 설교의 정신을 오해할 수 있고 진짜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더 멋진 정말 물질을 다스리는 돈을 돈처럼 사용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실행하는 창직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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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